안녕하세요 한비티비입니다. 숭탄 햄버거 집에 5개를 테이크가 되었습니다. 찐친 버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요. 지금 먹어본 결과 지금 이게 찐친입니다. 지금 포장이 되어있는데 별로 포장을 다 되는데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칼로 잘랐구요 반은 이렇게 조합이 됐는데요 양배추가 꽤 있구요. 계란이 들어가 있고 맛이 살짝 매워요. 위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구요. 양배추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신에 위에 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굉장히 맛있습니다. 옛날 학교 앞에서 팔던 햄버거 맛이 또 새죽새죽 기억도 나면서 매운맛이 도는게 굉장히 일품입니다. 추천하구요. 꼭 드셔보세요. 한비티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